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결국 모든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샘플을 넘겨야 하는 상황. 국정원 소속으로 복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최 국장. 잠시 후 정보 제공자인 관여사를 찾아가는데. 국정원 소속으로 복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최 국장. 언젠가 이별이라지만 이런 상황이 좀 갑작스럽긴 하네요. 미안해요 국장님.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최 국장님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네요. 선배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밀린 대금은. 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리고 괜찮아요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뉴스 제공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안테나들이 모조리 풀어졌어요. 헤드원 재팬에서 보냈더군요. 그쪽 아부들 짓이에요. 뭐 이쯤 됐음. 저도 이제 도망갈 곳은 없지 않을까요. 끝을 예감했지만 그녀는 단담했죠. 그렇게 마지막 정보를 제공하는 관여사. 헤드원 재팬이 주문한 스웨덴책 이동식 금고 입학 날짜랑 도면이에요. 프로그램을 종료하실 생각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시 찾아올 겁니다. 계속 진행시킬 겁니다. 날이도가 꽤 높네요. 최 선생 딸이 손이 아주 좋아요. 그 아이면 충분할 겁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쌍둥이 오빠의 인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그만 작별에 살까요? 이웃고 그녀의 은신처에 악어들이 등장해 쑥대밭이 되고 마는데 이제 좀만 더 있으면 해가 지겠네. 뭔 겨울해가 이러고 길어. 이게 다 무슨 일인 거냐 대체. 자신의 아빠인 최 선생을 보내고 있는 최자경. 우리가 아빠를 발견한 건 시화공단 쪽 수질 정화단 주차장이었다. 뭐야 이씨. 못 알아볼 뻔했지만 눈신을 보고 알았다. 그 큰 덩치를 이 작은 가방에 밀어넣다니. 그녀는 쌍둥이 오빠의 인격이 함께 공존하는 다중인격의 수요자였자. 딱히 슬프거나 하진 않았다. 그냥 좀 아쉬웠던 건 우린 은퇴를 준비 중이었단 거다. 은퇴 후 아빠와 함께 떠내려 했던 최자경. 역시 아빠 말은 틀린 게 없다.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지르고 있던 중. 근데 작용을 찾아온 연모형. 아니 뭐 최선생 가신 건 가신 거고 일 얘기 좀 해. 그녀는 최선생의 기술을 이어받은 금고 기술자이자 킬러였자. 나 작업 하나만 해주라. 스웨덴치에 금고를 따날라는 연모형. 이게 수작업으로 빡세게 만든 특수 금고야. 차량 이동식이긴 한데 이 프로애들이 10명 정도 붙고 리미트가 5분에서 10분 컷이라 난이도가 조금 높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는 손이 너밖에 없잖냐. 이거 계약금 누르다가 이거 좀 받고 대신 일 끝나면 내가 배로 챙겨줄게. 됐어. 말해. 그의 위를 거절하자. 야 잠깐만. 오빠 애견은 안 물어보냐? 왜 맨날 네 맘대로야. 쌍둥이 오빠 인격과에 신랑이가 이어지고 아빠가 그랬잖아. 프락치 새끼하고는 엮이지 말라. 이빨 누가 프락치를 해. 변모형이 죽고 싶어? 오빠의 인격이 등장하자. 아 야 내가 좋아. 흥분했다 야. 그치? 아버지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더 와주라. 잔금 두배에 입보너스까지 채워줄게.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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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미카처럼 마포 complot! 응! 아악! 화이트 쏙! 동무가! 박.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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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 팀의 이송을 맡은 국정원을 순식간에 쓸어버린 차자경 그녀는 샘플이 든 케이스를 확보했고 자경의 물건 확보에 성공하자 현장에 등장한 연모형 다음날 자경을 확보한 케이스를 기획파트 간부인 조과정에게 넘겼고 자경을 처리했냐는 조과정 그는 물건 확보한 자경을 총으로 쏴버렸고 강물에 던져버렸죠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자경은 살아있었고 그들이 찾는 샘플은 이미 자경이 빼돌린 상황 회사 복귀를 약속하며 연모형을 이용했죠 배달사고 소식을 듣게 된 1차장 최국장 쪽에 해드린 거 확실해? 예? 야당 쪽에 풀어둔 블랙대를 통한 것 같습니다 막판에 몰리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만 큰일이네 이 폴 양아치 새끼가 아주 개질을 할텐데 최국장을 만나보라며 사국장에게 지시하죠 그 시각 노교수와의 약속 장소인 정진아문을 향한 최국장 그는 관련자 모두를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과정의 태도에 뭔가를 느낀 듯 부하들과 함께 잠수 타기로 결정했죠 그에게 거짓말을 나누는 최국장 가시죠 제가 한가를 모시겠습니다 아저씨 수고 많았어요 맘세 아이고 아이고 아주 고맙게 잘 쓸게 살려주세요 아저씨 그 돈 들이면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돼요 못 살려줘요 얼른 처리하고 아침이나 먹으러 가자 깜짝이야 뭐냐 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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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편 현재 필리핀에 있는 미국 정부기관의 헤드원 소속인 펄 토큰 프로젝트의 기미를 보게 된 펄 약물이 아닌 바이러스들이 속출하자 볶은 바이러스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으로 향하는데 한쪽 간 시골 마을 산속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산속으로 향하는데 뭔가 끔찍한 걸 목격한 남자 뭔가를 목격한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이미 엄청난 스피드로 잡히고 말았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은 닮은 형체의 괴물 남자를 공격하려던 그 순간 태양이 떠오르자 온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괴성을 지르며 결국 터져버린 괴물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잠시 후 괴물의 잔여물은 남자의 눈썹으로 파고들었고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죠 며칠 후 수업 매일에 홍진욱 기자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자라며 속에 있죠 근데 왜 합니까 기자님 역까지 오셨는데 이 사람 상태가 이랬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여쭙고 가면 됩니다 오면서 보니까 다른 마을분들은 오늘 단체로 여행을 가신 모양이던데 갑자기 마을에 이장이 협찬인가 뭔가가 들어왔다고 전부 끌고 온천 갔어요 그래도 이 양반만 아니면 좀 따라갈긴데 선생님?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보셨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실험 영상을 보여주자 흥분하기 시작했고 조용히 보안경을 끼고 청소를 시작한 임상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그들을 처리했죠 또한 집을 불태워 모든 증가를 지어버렸죠 뒤이어 또 다른 이래가 전달되는데 한편 연무용에게 당해 강에 버려졌던 체자경 그녀는 무허가 병원의 돌파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녀의 목엔 현상금이 걸려있었죠 돈 욕심에 뒤통수 치려는 돌팔이 최장애가 살아있다고? 야당에 들어가는 무허가 병원에 있답니다 자경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조과장 윤이 붙였어? 10분으로 도착합니다 서두르라고 해 회사보다 무조건 먼저 가서 처리해야 된다 조용히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죠 이윽고 자경을 처리하기 위해 사양꾼들이 찾아왔고 뭐야 송사장? 한 방에 공격으로 처리된 돌팔이 하지만 어디갔어? 혹시 나 찾아왔냐? 이미 깨어나있던 체자경 니가 체자경이구나 체산생 딸내미 그러고보면 참 부녀가 우리랑 악연이네 아 울아빠 울아빠도 니들이 아빠인 체산생의 죽음의 배우가 그들이란 걸 알게됐죠 웃어? 니들이 날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알켜줄게 그렇게 순식간에 모두를 처리했죠 그렇게 순식간에 모두를 처리했죠 현무용 이 새끼 아 아무거나 입어 그냥 내가 괜히 그래? 어? 야 봐봐 좀 대충 입을래도 입을게 없잖아 놓쳤습니다 그녀를 놓쳤다는 보고를 받게 된 조과장 재작용에도 임과장 붙여오냐 임상을 투입하라며 지시하죠 우편 연모용에 꼬리를 쫓던 임상 자경을 처리하라는 위례를 받게 되죠 자는거야?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하면 안돼요 이 상황에서 도박이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자 출발하시죠 그렇게 모용의 수요 하나를 잡아드렸고 한편 1차장의 지시로 최국장을 찾아온 사국장 너 지금 그게 넘어가냐? 이번 해동공장 배송건 얘기 좀 하자 뭔 배송만 해요? 최국장 단독으로 진행되었던 복근 프로젝트의 샘플 공장은 이미 회사에서 접수했고 그쪽으로 들어가던 자금도 전부 차단했어 지금 너를 비롯해서 너네 라인으로 의심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내사 진행 중인 거 알지? 요즘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가져간 거 다시 넘겨줘 근데 뭘 믿고 이렇게 세게들 나오실까? 아 스푼 붙었구나 미국 애들 야 최국장 헤드원 폴크 새끼인가? 샘플의 위치를 파악하기는 커녕 그렇지 본인들만 가지고는 어림없죠 그들에게 이걸 간파했죠 뭐 말 안해도 대충 그림은 그려지네 예전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이 늘 하시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말이야 여기저기 월급은 꼬박꼬박 이쪽에서 받아쳐먹으면서 충성은 저쪽에 갖다 바치는 이 검은 머리에 아메리칸 새끼들이 참 많아 야 최국장 눈 풀어 이 새끼야 눈가에 빠지겠다 뭐? 선배 대접 받고 싶으면 선배답게 굴어 어차피 너나 하나 직급은 같잖아 근데 이 새끼가 우리 상호간의 예인은 좀 지킵시다 절대로 넘길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사람 부를 때는 좀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불러요 괜히 쓸데없이 사람 오락을 하지 말고 니네 블랙 친구들 잡아내는 게 시간문제야 아 그럼 얼른 잡으시고 그 파이팅들을 하시고 하지만 밖으로 나온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죠 며칠 전 안 가로 모시겠다던 노 교수를 직접 차려한 기억을 떠올렸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죠 과연 복근 프로젝트의 샘플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공장왕이었습니다 이상 공장왕이었습니다 이상 공장왕이었습니다 이상 공장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